1. 택시불로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택시불로서 그냥 바로 오늘 바로 출발함 자 여기는 관인차오입니다 아 라마다 또 있다 알파카 얘는 그냥 진짜 자 여기 한 바퀴 돌다가 여기 이제 걸어서 지우지에 갈 수 있거든요 걸어서 지우지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야? 떡 같은건가? 돼지 껍데기 같은건가? 오 젤리다 나 이거 하나만 일단 먹을게 치즈 핫도그 몇개야? 나 이거 주문했는데 몇개야? 두개? 한개만 한개 저는 한개만 가져가겠습니다 이건즈야 수산 지금 돈을 퇴근하니 다시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운하게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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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가고 고마워 고마워 이야 맛있네 네 메아리 2500원 정도? 네 메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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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 않을까?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통통할까? 안에 막 뭐 뭐가 막 들었겠지? 와아 잠깐만 와 이건 좀 빡센데? 여러분 이것도 향신료 맛이 날까요? 요거 면 맛있겠는데요? 나는 전 세계를 여행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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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칭에서 가장 유명한 전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많다 고맙습니다 이게 한 3,000원 정도입니다 콜라 700원 임 아 굳이 비슷한 거 따지면 닭 칼국수 같은 느낌이긴 하네 제발 제발 그 신맛이 없기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없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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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중국에 여행 오셨습니까? 라고 아까 그 언니가 탕왕 사줬는데 잠깐만 사와가 뭔 말일까 아까 그 언니가 무엇을 사러 갑니까? 오늘 당신이 이렇게 하러 가는 언니가 드셔있어요 오메! 쉐쉐 아 뭐야 오 갔다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정말 좋아지 오 쉐쉐 오 오 맛있고 달콤한 우리의 대표 3단 찹쌀만두와 갓 구원행 찐빵입니다 라고 오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거를 이렇게 사줬어요 중국 사람들 너무 좋은 신분 많네 당신 덕분에 행복한 중국 여행입니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네.. 뭐.. 내 안에 있는거지? 맘에 생각해. 맘에 생각해. 자.. 뱀.. 약간 느끼는게 뭐냐면 중국사람이 을이 좋은거 같아. 막 잘 모르는 사람한테 술주고 담배주고 중국 사람들이 좀 을이.. 좋은거 같습니다. 헬시 바이바이 오늘 배불러..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, 편견들이 조금씩 깨지는 중 아니 이미 깨졌고 여기 가운데 쪽에서 뭐 하나? 저기서 방송한다 라이브 방송 구경 가보자 얘 뭐해? 물쇼하는데? 아 이런? 아 약간 좀 신기한 문화네 얘들은 이거 뭐해? 빨리! 놀이 같은 건가? 뭐지? 전기 충격기야? 벌칙인가? 신기하네 뭔가 문화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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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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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송하고 있구나 여기는 그냥 다 방송하는 사람들 밖에 없다 타지 위에다 타지 위에다 타지 위에다 넌 정말 다그만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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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목소리 뭐야 어 여기 어 여기 방송하는 애들 뭐야 아 얘네 얘네 또 여기있네 청청이 유행인가? 어 청춘다 얘 정답 그 다음에 저기 여자 두는 누구 뭐야 ㅎ ㅎ 공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로페셔널 하네 얘네들은 프로페셔널 하는 애들이네 현대 현대 청청이 유행인가봐 왜 이런줄成 ㅋㅋㅋㅋ 한국 수고 한국 수고 한국 수고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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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 실례지만 당신은 몇 살입니까? 절반 안녕 재밌네 밤 되니까 얘네들이 딱 여기 와서 출몰하네 왜냐면은 이제 집에서 방송하면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광장 같은데 나와서 방송을 하네 얘네들이 여기로 쭉 가면 됐던 것 같거든요? 그때 택시 타고 진짜 얼마 안 가서 내렸단 말이지? 택시 타기가 좀 애매해서 가깝기도 하고 그냥 그냥 걸어가다가 또 뭐 사람들 만날 수도 있잖아 하여튼 친절한 사람들은 진짜 친절하다 우리도 외국인들 보면 친절하자 여러분 인정? 그래야 와 한국 진짜 너무 좋았어 그 짧은 시간에 만났던 사람이 진짜 그 나라의 얼굴이잖아 택시 타고 괜히 걷는다 그랬나? 걸어도 뭐 구경할 거 하나도 없네 오케이 오늘도 배웠어 관인차워에서 걸어가면 안 된다 또 심지어 오르막길이야 계속 아까부터 와이씨 베르사티야 오랜만에 간다 뭐 베르사티가 아니었네 VFR 베르사.. CF?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신과 인사하고 싶습니다 아하이 한국어 지복 안녕 안녕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? 找朋友 오늘 친구와 술 한잔 합니까? 응 예스 예스 또 길 가다가 만납시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온갖 아 compet 아 아 알파카녀 또 만났어 안녕 알파카녀입니다 안녕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하하하하 안녕하세요 귀여워 안녕 한국즈보 안녕 당신은 정말 귀엽습니다 네 이것은 필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귀여우니까 여기 나가 많이 못했지 아하하하하 이따가 시간되면 같이 잔잔하자 그랬는데 위치에 공유하세요 아하하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여러분 방금 뭐야? 문담이가 한 번 가고 쳐다봤거든 나한테 인사하면서 화장실 갔다였네 아 네 답장 되게 빨라서 좋다 역대급으로 네 답장 빠르네 노느라 바쁠텐데 고맙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It is everyday This sound like Argentina Had to fix my domain That's fine No they don't want me breathing Still I run like guns Uh We got on three Jesus pieces Looking like Jay-Z and you Lookin' like Jay-Z and you Lookin' like Jay-Z and you Lookin' like Jay-Z and you 아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한테 인사하고 나 이제 나갈 거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장 확인하고 어? 나 여기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녕 인사하니까 얘도 안녕 이렇게 인사해서 바로 그냥 뒤도 안들어보고 나왔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거기 있었고 너 때문에 나가는 거야 라는 거를 휴양 휴양 휴 휴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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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가벼운 썰인데요 새벽에 집에 가기 전에 너무 배가고파가지고 편의점을 갔어 편의점을 갔는데 무인 편의점인 거야 다 계산하고 나와 올라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여자가 잠옷 입고 나온 거야 무인이니까 가운데서 막 뭐라고 하는데 내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분이 통역을 막 해줬어 뭐가 잘 안 찍혔대 그래서 다시 찍고 내가 뜨거운 물을 물어봤어 뜨거운 물이 없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어 뜨거운 물이 없대 여기 아 그래? 하니까 이제 걔가 뜨거운 물 없어도 괜찮냐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뜨거운 물이 없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집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도 아직 안 자니까 너 괜찮으면 우리 집에 가서 뜨거운 물 받아서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너무 피곤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은 고맙지만 야 나는 호텔로 돌아갈게 이렇게 하니까 걔가 어 알았어 해서 택시 뭐냐 조금 기다려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직도 생각 안 하네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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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똑하는 느낌 나이 36 먹고 몰똑하는 느낌 신선했어요 그냥 막 서로 막 눈빛 눈빛 마주치고 막 웃고 약간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 You just get me by a price I ain't can't deny You do something to my heart You never fly Something to my heart You don't feel like I do something to my heart Hold on 전셔 아니 나는 그냥 대충 와서 한 끼 때우고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질문도 많이 해주고 말도 많이 해주고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데 이게 중국 여자인가 Shut up with flowers at my door I ain't knitting to the core I ain't care I ain't